뭐야? 어떻게 된 거예요? 시동이 안 걸려요. 아니, 도저히 안 되겠어요. 빨리 피하세요, 빨리 피하세요! 다들 마스크 쓰고 어서 내려요! 조금만, 어서 내려오지. 다른 사람들은요. 모르겠어요. 다 못하셨어요. 일단 피하죠! 내가 정복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죽어! 왜 이렇게 죽을까?! 어쩌면 좀 예뻐요. 그만! 그만!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